다들 해석들이 다 다양하겠지만 전세금 때문에 월세로 수요가 올라서 또 월세금이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생각에는 월세가 일정하게 오르더라도 전세시장하고 비슷하게 계속 어떻게 올라갑니까? 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공실이 사실 리스크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전세 매매가격이 빠지고 전세가격이 빠지고 월세가격도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격에서 월세로 갔다가 월세가격이 오르면 전세가격이 올리고 또 매매가격이 다시 올린다. 그런 논리를 주장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글쎄요. 제 생각과는 좀 달라서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가계의 어떤 현재 경제적인 컨디션은 다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집을 사신 분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부담하고 전세를 사시는 분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부담하고 또 월세를 사시는 분은 내가 월세를 내야 되고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편치 않죠. 물론 일부 계층은 자금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택도 사드리고 또 돈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투자기법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걸 해갖고서 사드리기도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자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특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되게 제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 없애야 되고 잘못생긴 기형화라고 많은 방송에서도 얘기했거든요. 저는 전세자금 대출 DSR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욕 많이 달리더라고요. 저도 욕을 참 많이 먹었는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액이 180조입니다. 그 180조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게 저금리였을 때는 상관이 없죠. 저금리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4% 이상 5%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금리 상황에서 2% 때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부담해가지고 전세를 사시던 분이 배가 된 겁니다. 즉 80만 원 이자를 내시던 분이 160만 원이 된 거예요. 내가 전세는 말이 전세를 살지만 16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150만 원 월세를 사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 오히려 내 큰 돈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내가 그거 돈이 안 되니까 나는 부족한 액수만큼 월세를 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주택 경기가 어느 정도 하락이 되고 그렇게 언론에서 원했잖아요. 전세 폭등이 돼가지고 전세 대란이 나야 되는데 전세 대란이 안 났지 않습니까? 안 나고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 전세로 사는 세입자가 내가 왜 굳이 비싼 이자 부담을 해가면서 이자 부담을 해가면서 전세를 살지? 차라리 반전세를 돌린 다음에 내가 월세를 일부 지급하는 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야. 이 격동기에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원래 월세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에서 투자가 활성화될 때에는 전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동산 침체기에는 반전세나 월세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기에 보태서 저는 제 아는 지인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등기부등본 가져와봐. 왜요? 저한테 물어보면 지인들이 등기부등본 가져와서 분석하고 그냥 반전세로 돌려라. 그러니까 집주인이 얘기를 안 해줘도 일단 운을 던져서 반전세로 돌려주고 예를 들어서 반전세로 돌려서 한 2억에서 3억의 돈이 생기잖아요. 은행에 넣어라. 지금 예금금리 팍팍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월세로 조금 내는 돈을 해치시킬 수 있잖아요. 뭘로? 저축금리로.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알토란처럼 월세로 다 부담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보존할 수 있는 비용이 있으니까 내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순통을 돌릴 수 있잖아요. 저랑 비슷한 상담을 해주시네요. 지금까지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비슷한 상담. 심지어 거주하시는 분들은 집값이 조정받고 내가 괜찮은 집을 매입을 하려고 하면 전세로 들어가 있으면 돈 빼서 잔금을 못 치르잖아요. 차라리 월세 좀 해서 조정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어떤 본인이 적정하게 하락이라든지 저점이다 생각하면 또 목돈이 들어가서 집을 또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월세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형태가 아니라고.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낙인효과가 있죠. 옛날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가난했잖아요. 다. 다 가난했기 때문에 인생의 출발점인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다 그때는 사글세라고 그랬습니다. 사글세. 그리고 뭐 다들 뭐 지하 단칸방이나 이런 데서. 전봇대 붙여놓고 집도 구하고. 그렇게 살면서 조금씩 소득을 증가시키면서 전세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소형 아파트로 가고 중대형 아파트로 가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갖고 오신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소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주거를 바라보는 어떤 개념이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좋은 곳에 살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소득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소득이 뒷받침 안 되는데 옛날에 살던 사글세에 살던 우리 아버지 세대 때 느꼈던 그 서름과 무시. 남의 집에 산다라는 그 서름과 무시. 물론 지금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월세 사라고 그러면 내 소득이 충분히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괜히 왠지 가난하고 왠지 이렇게 뒷저리는 듯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월세를 기피하고 있지만 월세도 선진국의 어떤 나라들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거주 문화의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돈을 꼭 잃는 돈이라고 보기보다는 기회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조금 현대를 사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